제가 바로 그의 토둥이입니다. 당신! 갉아먹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. 왜 갉아먹었어요? 저 두 귀를 잡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렸습니다. 죽기 전에 호두 하나는 괜찮아? 아, 이의 있습니다. 잠깐만요! 제가 제 귀를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까요? 조용, 정수! 머리를 갉아먹었습니다. 심지어 제 귀에 대고 너 마음 들면 먹어버릴 거예요? 이의 있습니다! 잠깐만요! 머리가 어떻게 보여지? 이의 있습니다! 저희 의상을 보다시피 이 친구는 거북이입니다. 잠시만요. 이스테로우? 잠깐만요. 저 판사님한테 빠질 게 있습니다. 증명하는 판사님! 조금 잘못된 주장입니다. 그냥... 내 수를 해.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. 잡아가세요. 잡아가세요.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?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신고를 해놨지. 잡아가.